매일 매일 이제 피시더라고 팽이 돌듯이 빙빙 돌더라고 어른이라는 자본 한 번 애들이 야금야금 꿈을 좀 먹더라고 나는 자랑하고 내가 되겠지 우리 자랑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조물쩍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의 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차구만 깊게 드러났네 나는 자랑하고 내가 되겠지 나는 자랑하고 내가 되겠지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조물쩍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의 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차구만 깊게 드러났네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의 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차구만 깊게 드러났네 고마가 간직했던 꿈은 무엇일까 오래된 일기창을 꺼냈던네 1996년 7월 11일에 우주비행사라고 적어놨네 오랜만에 뵌이